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구월 재건표는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의 진위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그냥 투표지 개수만을 센 그런 재건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재건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엉성하고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엉망친창인 상태의 재건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단순히 가짜 투표지를 세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엉망친창 재건표에서 정말 대단한 그런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배춘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는 그야말로 아주 군계일악 같은 그런 점검을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장기 투표지,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마치 일장기처럼 뭉개진 상태로 찍힌 그런 당일 투표지가 사전투표지가 아니라 당일투표지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랍기 짝이 없는 그런 점검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기존의 선거 전문가들이 가져왔던 유력한 가슬, 사전투표지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범행을 저지른 자들이 사전투표지는 물론이고 당일투표지까지 투표지 전체에 대해서 손을 댄 것이다. 이런 유력한 또 하나의 가슬이자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4.15 총선의 선거 무결성과 선거 정직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고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른바 총체적 조작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자 후보의 원고척 선거인단으로 새로 참여한 현성삼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주장을 밝혔습니다. 그 주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6월 28일 재검표 당시에 일장기 투표지가 천장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관들은 글씨가 한자 보이면 유효표를 처리하라. 그 결과 대부분의 표들이 유효표로 처리되었고 단 290표 정도만 무효표로 판단받았습니다. 일장기 투표지들은 사전투표지가 아니라 모두 당일 투표지였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일장기 모양의 투표지들은 사전투표지가 아니라 당일 투표지였다. 당일 투표지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지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합니다. 사전투표소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일장기 도장의 경우에 모두 일장기 모양의 테두리 바깥에 투표관리관 도장의 직경보다 더 큰 다른 도장의 테두리가 둘러쳐 있습니다. 그런데 일장기 도장의 경우에는 모두 일장기 도장 모양의 테두리 바깥에 투표관리관 도장의 직경보다 더 큰 다른 도장의 테두리가 둘러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도장 말고 다른 큰 도장을 한 번 더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일 투표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누가 이런 회계 망측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투표지를 받은 어떤 유권자가 항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투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투표일 당일 투표소에서 생성된 투표지가 아닌 것을 뜻합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져서 투표함에 투입된 집어넣은 투표지가 분명합니다. 천장 가까운 당일 투표지가 외부에서 만들어져 투표함에 넣어지거나 개표일 이후에 바꾸치기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표들 대부분을 유효표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문제의 핵심을 당일 투표지 가운데서 일장기 당일 투표지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투표지가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없었던 투표지고 외부의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4.15 총선 이후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투표지다. 이 점을 현성삼 변호사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성삼 변호사의 주장 가운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장기 투표지는 당일 투표지다. 둘째, 천장 가까운 당일 투표지가 외부에서 제조된 다음에 개표일 이후에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 투입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일 투표지까지 조작되었을 새로운 가설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장기 투표지 사건에 대해서 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논평을 해온 유튜브 채널의 스카즈 리넌 이런 논평을 남겼습니다. 당일 투표지도 대규모 위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여에서 있었던 대규모 전자분류기 오류가 전국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의 표를 몰아주고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당일 투표지도 위조하여 집어넣는 이른바 밸럿 스토핑, 밸럿 스토핑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투표함에 위조 투표지 쑤셔넣기, 위조 투표지 쑤셔받기 이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칼리의 마지막 문장은 아마도 무슨 무슨 족들 작품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오늘 SNS에서 아주 예화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은행 감사 업무를 하는데 지점장이 돈을 모두 위조조처로 바꿔놓고 잔액 장부 원본이 없고 뺏겨 쓴 사번만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간빵에 갈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똑같은 법 원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용갈이 통배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적합한 비유입니다. 진짜 투표지를 모두 가짜 투표지로 바꿔놓고 진짜 투표지를 판별할 수 있는 4월 15일에 생성된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대법원은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제는 저녁 모이면 부부, 이인만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인 이상을 만나면 벌을 주겠다 합니다. 아무튼 총체적 난국이고 총체적 조작이고 총체적 조악이고 총체적 침묵입니다. 이 사태가 어디로 흘러갈지 현재로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당일 투표지가 쑤셔넣기 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 그동안 선거 문제를 지켜봐온 많은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그래도 사전투표지에만 손을 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낭만지인 견해가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일장기 사건의 의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